튜니지에는 글루텐이 들어있는 밀가루를 섭취하지 못하는 셀리약병 환자가 10만 명에 달합니다. 대신 쌀을 먹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때마침 불어닥친 쌀가급 폭등과 정부의 재정 위기가 이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원혜미 월드 리포터입니다. 누군가가 싹 쓸어간 듯한 마트의 상품 진열대. 텅 비워진 곳은 쌀이 판매돼야 할 공간이지만 수금난으로 입고 자체가 안 된 지 오래입니다. 쌀은 빵과 파스타를 주식으로 먹는 튜니지인들의 필수 식료품이 아닙니다. 하지만 셀리약병 환자에겐 쌀 섭취는 선택이 아닌 필수. 글루텐이 들어있는 밀가루 음식을 섭취할 경우 신체 면역계가 스스로 공격하는 현상인 자가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셀리약병은 몸 안에 글루텐을 처리하는 효소가 없어 생기는 알레르기 질환으로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해외에는 비교적 흔한 질병입니다. 문제는 10만 명에 달하는 셀리약병 환자들이 쌀을 구하지 못해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식단이 유일한 치료법이지만 국가의 보조금을 받은 쌀이 시장에서 완전히 고갈되면서 쌀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됐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50억 달러 재정 적자를 배우기 위해 재정 지출을 줄이면서 쌀 수입 역시 어려워졌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시장에서 쌀이 사라진 이유가 재정 축소 때문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튀니지에는 올해 12월까지 쌀을 하역할 선박도, 구경 재고도 이미 소진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쌀 가격 급등과 때마침 발생한 튀니지의 재정 위기가 생명 유지를 위해 쌀이 필요한 셀리약병 환자들의 목숨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원흠입니다. 월드뉴스 원흠입니다. 월드뉴스 원흠입니다. 월드뉴스 원흠입니다. 월드뉴스 원흠입니다. 월드뉴스 원흠입니다.